I don't know what I'm doing wrong.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말해봐 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여기서는 Tell me about it 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 말이 그러게요. 공감되니까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나는 동의할 거야.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Tell me about it. 이렇게 맞장구 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끔 또 다른 맥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어떤 업무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Oh really? Tell me about it.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리얼 클래스. 수업에서 만나요.